자 첫번째 전화 벌써 연결이 됐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 고민은 아니고요. 네. 좀 뭐 문의할 게 있어가지고요. 네. 제가 저 기름유타운에 네. 25평 네. 8단지 25평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네. 그게 제가 일시적인 그 2주택 이래가지고 네. 기간이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매도 시기 좀 알고 싶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기름유타운에 있는 8단지 25평이라고 하셨는데요. 8단지 어떤 거 가지고 계실까요? 8단지 25평 아파트요. 어떤 아파트요? 아파트요. 아파트 지금 보유 중이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보유해야 될지 매도 시점은 언제 잡으면 좋을지. 네. 네. 신석미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차 안이 돼가지고 잘 안 비우인네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좀 크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거 보유 중이신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서 지금 아직 시간은 2년 남으셨다고 하셨어요? 네 2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2년 안에 이거는 어쨌든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2년 안에 어떤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세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시청자분이 궁금해하는 내용부터 말씀드린다면요 일단은 매도 시점 자체는요 기름유타운 옆에 뭐가 있죠? 지금 현재 가장 핫한 게 센터피스죠? 기름이 구역 기름유타운은 센터피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기름이 구역이요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게 8단지 자체가요 그런데 아마 이 센터피스가 분양을 하고 이 분양한 가격 자체가 프리미엄이 붙고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8단지 자체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지금 만약에 매도 시점을 잡는다 그러면 이 센터피스가 입주하는 시점 아마 내년 2월인가 3월인가 그럴 거예요 내년 2월이나 3월 내년 상반기 정도를 매도 시점으로 잡으십시오 그럼 내년 상반기면 2019년 상반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2019년 상반기죠 아 그래요? 네 지금 현재 센터피스 자체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름 8단지 자체도 꾸준하게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너무 많은 기대 상승은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센터피스 25평이나 아니면 30평대 가격을 많이 쫓아갈 거예요 근데 아직 조금 덜 쫓아갔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보유하신다면 이거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그리고 상승하고 이 센터피스 자체가 입주하는 시점 2019년도 2월이나 3월 정도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그때쯤을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십시오 그래서 이 기름 8단지 매도하신다면은 아마 2년 내에 매도하시게 되면 뭐 일가구, 이주택, 귀가세 다 받으실 수도 있고 굉장히 지금보다도 더 좋은 가격에 매도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1년 정도는 더 기다리셔야죠 1년을 기다리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나 좀 오른다는 얘기죠 가격이 얼마나 오르냐고요? 그건 시내 영역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5평대라고 하셨죠? 아마도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한 여기 센터피스 가격하고 조금 아래 형성된다고 하면은 한 7억에서 7억 5천 선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7억에서 7억 5천이요? 네 아직 지금은 아직 7억 선까지 안 올라갔어요 여기 기름 8단지가 아무리 입주가 좋다고 하더라도요 근데 충분하게 7억 선까지 넘어설 수 있는 아파트니까요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시적 이주택자였습니다 매도 시점 언제 잡으면 좋을까 고민하셨는데요 내년 상반기쯤으로 잡아주셨어요 대표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중간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또 한번 연락 주십시오 022638-3916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저희 열어두고 있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받을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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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아 제가 서초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를요 31평이고요 네 실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아파트가 고속도로 사이에 두고 두 동하고 세 동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혹시 매수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 전망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곳이 고속도로를 중간으로 또 아파트가 조금 나뉘어져 있어서 네 네 이게 괜찮은 건가 좀 고민 있으신 것 같네요 네 네 네 네 일단 한번 저희가 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성민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청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초동에는 현대아파트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라니까 이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 맞으세요? 네 맞아요 서초 현대 말고 교대에 있는 쪽 말고요 네 네 네 현대아이파크 무지개 네 무지개 밑에 있는 거 이거는 맞은편 쪽이요 네 네 네 지금 현재 이거를 그러면 매수를 생각을 하고 계신 거세요? 아니면 어떤 걸 생각하시고 계신 거세요? 네 매수를 생각하고 있어요 매수를? 매수하시는 목적이 그러면 투자 목적인 것이세요? 아니면 거주 목적이세요? 네 실 거주 겸 투자 목적이요 실 거주 겸 투자 목적 아 거주 겸 투자? 네 네 네 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거주 겸 투자가 정말 어려워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근데 지금 현재 시청자분이 보고 있는 게 고민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이거를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으세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청자분 주 목적 자체가 거주 겸 투자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일단은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현대아이파크 현대아파트 이거는 매수하셔도 좋은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자 지금 현재 먼저 볼 거는 자 거주 목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자 거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시청자분은 다를 수도 있지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 자체가 이 거주에 있어서 가장 크게 신경 쓰는 게 교통 네 아니면은 학군 네 아니면은 편의시설이겠죠 네 네 자 이 세 개를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여기서는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고속도로 RC 바로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학군도 서초동 학군 자체는 지금 현재 좋은 학군 상위 학군에 속해요 네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에서 학교는 좀 멀리 떨어져 있겠지만 이 학교들 자체가 학군 자체는 굉장히 상위 학군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군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주변에 편의시설이나 중요한 거는 주변에 유해 환경 시설이 없어요 유해한 시설 자체가 네 네 즉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속도로가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좋다는 부분은 네 그거는 조금은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서 다 상세가 되기 때문에요 굳이 거주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요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자 투자성 중에서는 가격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네 네 네 자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몇 평대 보고 계시죠? 31평이요 31평이요 네 아마 그럼 한 지금 10억에서 11억 이 사이 갈 거예요 네 네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서초동에서 30평대 아파트가 10억 11억 이면요 굉장히 저평가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강남이나 아니면 방배동이나 아니면 바로 옆으로 송파나 지금 현재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얼마죠? 물론 연식 차이는 있겠지만 서초동이라는 강남 상구 안에 들어가 있는 서초동이라는 특성상 10억이라는 금액 자체는 굉장히 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고 주변에 개발 호재들도 많아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연식이 됐으니까 이거 재건축이 됐든 아니면 리모델이 됐든 진행이 될 거고요 뭐 경부고속도로 지화사업 뭐 일단은 계획이지만 이것도 진행이 될 거고 어떤 식으로든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보고 있는 거주 겸 투자 목적 이거 나쁘지 않아요 아 네 매수하셔도 좋은 아파트예요 단 매수 시점은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 늦추십시오 매수 시점만 늦추시고 매수하셔도 좋은 아파트입니다 아 그러면 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만약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된다고 그러면 혹시 고속도로 두 개 세 개 나눠진 거에 대해서 그게 나중에 뭐 저기가 될 거 같아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경부고속도로 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개발도 잡혀있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큰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플러스 될 겁니다 이게 나중에 되면은 그러면 매수해도 타이밍만 조절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은 매수해도 좋은데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조금 많이 늦추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그때 매수 타이밍 다시 잡아드릴게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수 타이밍 조금 늦게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고대세세 신성민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내 고민도 같이 좀 풀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단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상담 전화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아 제가요 속파구 장지동 파인타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쯤 매도를 해야 좋을지 궁금해서요 네 몇 단지 지금 보여주실까요? 5단지에요 5단지구요 평수는 몇 평일까요? 33평이요 33평 보유 중이시구요 매도 시점 궁금해 하시네요 네 저희가 한번 그 부분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민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선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파인타운 이거를 보유하고 계신 거세요? 네네 이거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매수는 그 입주할 때 저희가 이제 가서 살다가 아 입주 시점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거 매수하셔가지고? 네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정말 많이 올랐죠? 요새 한 1년 사이에 좀 올랐어요 그렇죠 최근에 1년 2년 사이에 정말 많이 올랐죠? 그동안 정말 안 올랐었는데 네 근데 지금 현재 일단은 파인타운 자체 궁금하신 게 매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세요? 네 제가 그 이제 1가국 2주택 아 네 그거 이제 비과세 혜택이 내년 이제 세입자가 내년 3월이 계약이라서요 네 이제 그걸 정리를 해야 될까 아니면 더 네 가지고 가야 될까 아 그걸 팔아도 지금 뭐 어디 다른 것도 사면 거주를 해야지 또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이네요 좀 두고 있으면 더 괜찮을까 아니면 헬리오가 들어오면 전세가가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되려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궁금한 게 되게 많으세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시청자분 이거는 보유를 하셔야 돼요 더 올라갑니다 아 예 지금 더 올라갈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더 보유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헬리오시티가 입주하게 되면은 물론 일시적으로 전세가격은 하락을 한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입주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가진 않아요 2년이나 3년 4년 안에 다시 가격 정상화 돼요 그러니까 헬리오시티가 입주한다고 해서 여기 가격이 떨어지거나 전세가격이 떨어질 일은 일시적일 뿐이지 그렇게 크게 상관하실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파인타운 자체는 과거에 처음부터 입주를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기 파인타운 자체가 임대아파트라는 개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격도 안 오르고 저평가가 많이 됐는데 최근에 많이 오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위례죠 위례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근데 지금 위례가 아직 다 완성이 된 도시냐 아니에요 아직 북위례가 남아 있어요 만약에 북위례가 입주하게 되고 분양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은 파인타운 자체는 가격이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보다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입주에 있는 남위례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아요 근데 북위례는 북위례랑 그 다음 현재 파인타운이랑 입지를 비교한다면 파인타운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북위례가 입주하는 시점이나 아니면 분양하는 시점 오래 분양하겠지만 입주하는 시점 좀 되면은 당연히 북위례보다는 여기 파인타운 자체가 가격이 조금 더 많이 상승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가져갈 수 있으면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안 오르다가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은 아파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남양주시 덕소 건영 리버파크 34평 아파트에 실거주 중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산과 한강 조망이 좋아가지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네 집값은 별로 안 오르는 것 같아서 네 배도 해야 되는지 보유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한강 조망권은 너무 좋은데 시세 차익을 볼 수 없으니까 조금 답답하신 것 같네요 네 네 좋습니다 남양주시 건영 리버파크 34평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덕소에 건영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네 아 거주는 하고 계시고 이거 언제 매수하신 거세요 그러면 아 2002년도 입주부터 지금 살고 있거든요 아 입주 때부터 네 아 일단은 살기도 너무 좋죠 네 산과 한강 조망권이어가지고 전망이 너무 좋아서 바로 앞에 한강이 있고 공원도 좋고 너무 좋을 거예요 살기에는 네 근데 이제 고민이신 게 가격이 안 오르죠 네 그게 문제여가지고요 네 지금 현재 가격이 조금 입주 때부터 지금까지 가격이 정말 작게 상승했을 겁니다 아마도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청자 분이 고민하신 것처럼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기 지역 자체는 앞으로도 가격이 그렇게 많이 상승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자 시청자 분이 거주를 계속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거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만약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투자성을 기대하신다면은 이거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네 근데 그러면 매도 시점은 언제 정도로 지금 매도 시점이요? 네 자 매도 시점 자체는 지금 현재 가격이 그렇게 많이 뭐 큰 변동이 있거나 이런 지역은 아니에요 독소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독소가 이 독소가 독소지구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은 의외로 하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하남하고 되게 가까워요 네 하남의 전셋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 하남의 매매가격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남 지역의 전셋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남 지역의 전셋가격이 지금 현재 많이 다운되어 있죠 떨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입주 물량 자체가 입주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하남의 전셋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덕소지구 지금 권영아파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덕소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매매가격이 조금은 주춤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남 미사지구 자체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전셋가격이 약세이지는 않아요 전셋가격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원래 신도시들 자체는요 신도시가 입주하고 난 다음에 3년 아니면 4년 안에는 이 전셋가격이 안정이 되고 다시 가격을 점차적으로 회복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 시간 자체는 하남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남의 전셋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줘야지 여기 덕소, 매매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매도 타이밍을 보신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을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2, 3년 정도 후를 생각하시는 게 좀 좋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여겨볼 것은 하남의 전세시세를 먼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양정역세권 개발도 좀 도움이 될까요? 지금 현재 개발 계획은 잡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개발 계획 자체가 잡혀 있다고 해서 이게 다 실행이 되냐 거의 대부분은 실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무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도 무산되는 뉴타운 사업이나 아니면 재개발 사업들 이런 계획들 자체가 많이 무산되죠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보다는 여기 남양주나 아니면 경기도 지방에서는 무산될 확률이 조금은 더 많습니다 그럼 다산 신도시하고는 영향이 별로 없나요? 다산하고는 다산하고 덕서고는 조금 거리가 많이 멀죠? 네 다산의 영향보다는 미사지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는 다산하고 영향은 조금은 없습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쪽 부동산품 있으세요? 아 저기 구로구 신도림역에 네 어 대림 1,2차 아파트 24평 네 음 그거 투자 목적으로 네 네 네 네 네 네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지금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대림 1,2차 24평 투자 목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꼼꼼히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신청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도림 대림 1차랑 2차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으세요? 네네 네 이거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생각을 하고 계신 거세요? 네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알아보고 있어요 아 알아보고 있다고요? 투자 목적으로? 네네 자 지금 현재 궁금하신 게 그러면은 이거를 매수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매수하면 안 되면은 어떤 지역으로 가는 게 좋은지 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거세요? 네네 네 일단은 투자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거주는 안 하실 거니까 지금 현재 뭐 어떻게 보면은 갭 투자를 생각을 하고 계신 거세요? 네 아 지금 현재 갭 투자 목적으로 지금 시청자분이 보고 있는 신도림 대림 1, 2차 아파트는 지금은 매수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왜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는 일단은 투자 시점 자체가 잘못됐어요 지금은 아파트를 투자하는 시점으로서는 너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시점 자체가 첫 번째는 시기 자체가 지금은 매수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전문가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는 시기가 온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기에 갭 투자 목적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 그리고 신도림 대림 1차 아파트 2차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것 자체는 시기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두 번째로 뭐냐면은 신도림 아파트가 갭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인 건 맞아요 왜? 전셋가격이 비싸요 여기가 그래서 갭 투자하기에는 좋은 아파트예요 근데 갭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인 건 별개로 어떤 지역에서 아파트를 투자할 때 자 가격을 끌고 가는 아파트가 있고 가격이 끌려가는 아파트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영등포나 아니면 구로구 도림도 이런 신도림 일대에서 가격을 끌고 가는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면은 지금 현재 여기 시청자문이 보고 있는 신도림 대림 1차나 2차가 아니라 여기 신도림 디큐브시티 앞쪽에 있는 이 아파트들 단지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아파트랑 신도림 1차 2차랑 가격 차이가 1억에서 2억 정도 차이나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가격을 끌고 가는 아파트랑 가격이 끌려가는 아파트랑은 가격 차이가 상승할 때는 많이 차이가 나고 하락할 때도 그만큼 많이 하락을 합니다 아직은 다른 아파트보다 가격이 좀 싸서 6억대가 안 돼서 그렇죠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주변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는 가격이 좀 싸요 왜 싸냐면은 가격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싼 겁니다 그럼 앞으로 전망은 거기 입지 조건은 별로인가요?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여기는 입지적으로는 왜 나쁘지 않냐면은 실수유자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에요 여기 신도림 구로역 앞이나 아니면은 디큐브시티 앞쪽 자체가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입지 여건은 나쁘진 않아요 저는 시청자분이 투자 목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투자성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성 자체는 같은 신도림 대림 1차나 아니면 디큐브시티 앞쪽에 이 아파트들 단지하고 비교하면은 여기가 투자성은 더 높습니다 물론 가격도 더 많이 투자가 돼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거라면은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투자성이 높은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럼 시기적으로는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투자 시기 자체는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은 너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분명히 조정을 받을 거예요 아마 하반기나 내년 내후년까지 조정을 받을 거예요 시기 자체는 1년에서 2년 정도는 조금 늦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아파트 시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아파트 이외의 다른 시장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조금 아파트 투자하는 것 자체를 기다리십시오 네 그럼 이미 매수했던 아파트들도 나쁜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영향은 받을 겁니다 그리고 매수했다면은 지금은 아파트 시장 흐름 자체가 매도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관계를 한번 잘 따져보시고 매수하신 지 좀 됐고 세금이 얼마 안 나온다 그러면은 매도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올해 하반기까지 해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이미 투자하신 아파트가 있다면요? 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